칼을 대표하는 과일, 감. 엉뚱고래 집 앞 감나무에도 감이 탐시롭게 익어가는 거죠. 그나저나 이 떫은 감은 언제쯤 먹을 수 있을지 마음만 앞서가는데요. 감을 하룻받이 익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땡감의 떫은 맛을 사라지게 하는 일명 탈삽을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. 그 핵심 재료는 바로 알코올. 감을 보관할 용기에 비비를 깔고 땡감에 소주를 묻혀주세요. 감의 꼭지나 몸통 어디든 상관없습니다요. 알코올 샤워를 마친 감을 용기에 차곡차곡 쌓은 후 최대한 공기가 차단되도록 밀봉합니다. 온도에 의한 변동은 있지만 보통 섭씨 20도에서 일주일 정도 발효를 거치면 달콤한 홍시가 된다고 하는데요. 이러한 탈삽에는 어떠한 화학작용이 숨어 있을까요? 감이 떫은 이유는 감 속에 있는 디오스프린이라고 하는 그런 탄인 성분 일종 때문인데요. 이러한 탄인 성분은 물의 처음에는 수용성입니다. 감 속에다가 알코올 성분을 주입하거나 혹은 알코올 성분이 만들어져서 감의 어떤 성분하고 닿게 되면 그 디오스프린 성분이 중압체를 형성해서 물의 불용성 성질로 바뀌게 됩니다. 즉 물에 녹지 않냐 해서 원래의 떫은 맛을 느끼게 하는 기작을 잃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떫은 맛이 사라지게 됩니다. 냉감이 탈삽을 거쳐 달콤한 감으로 변하는 것은 떫은 탄인이 당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화학반응에 의해 탄인의 성질이 변하면서 떫은 맛은 사라지고 원래부터 있던 달콤함만 남는 것인데요.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라 혀의 표면이 숙하면서 느껴지는 촉각의 일종으로서 탄인의 변화에 의해 더 이상 떫은 감각을 느끼지 않는 것이랍니다.